네 안녕하세요 환경축구입니다 오늘은 영화 예매끈이죠 코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100%는 아닌데 의외로 이런 이벤트들이 당첨 확률이 꽤 생각보다 높아요 코로나 때문에 극장하게도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마스크 끼고 스타벅스는 공짜 스타벅스를 마시고 가야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런 영화죠 정우씨와 김갑수씨 최무성씨 지승현씨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느낌으로 봐서는 18세인 것 같고요 3월 23일 날 개봉이고 키움증권이죠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3월 1일 이후 비대면 계좌로 1원 이상 거래한 고객 신청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거래부터 먼저 하고 신청을 나중에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국내 해외 주식 ETF가 되는지는 안 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일단은 싼 주식 아무거나 하나 그냥 거래하면 되겠죠 1,000원 짜리 동전주도 거래해도 되고 이런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대면 계좌로 하셔야 되고 꼭 당첨은 100%가 아니고 3월 17일 날 총 6,000명 2차로 3월 24일 날 2,000명을 추첨하고 1인당 2매 가장 친한 사람이랑 가면 되겠죠 기타 유의사항은 아래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CGV인지 메가박스인지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수술 관련 내용도 있고 평이한 내용들이고 꼭 이벤트 신청하게 하고 거래를 하는 걸로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먼저 거래한 다음에 이벤트 신청을 해도 되는 것처럼 되죠 3월 1일부터고 이벤트는 3월 10 날 부터니까 100% 아니에요 네 재미로 하는 거니까 의외로 이런 게 당첨 확률이 높더라고요 인원도 제법 되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영화 재밌게 보시고 고맙습니다